한국의 아시안컵 성적이 중동팀과의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의 상대팀인 이라크는 과거에 한국팀에게 패배를 안긴 적이 있어 이 경기는 한국팀에게 중동팀을 상대로 함부룬을 극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FIFA 랭킹에서 한국은 이라크보다 높은 순위에 있지만 상대방의 거친 플레이와 강한 방어를 뚫고 골을 넣지 못한다면 경기에 흐름이 뒤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팀의 주득점원으로 주목받는 선수는 바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과 황희찬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서 12골과 오도움을 기록하며 총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 지난 시즌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국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동팀들과의 경기에서 강한 멘탈과 전술적인 접근으로 불운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중동의 거친 플레이와 다른 경기 스타일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팀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한국팀이 이 경기를 통해 아시안컵에서의 성공적인 여정을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열골과 육도움을 기록한 것에 이어 올 시즌에는 단 20경기 만에 이미 그 기록을 넘어선 것이죠. 특히 그의 눈부신 활약은 12월에 펼쳐진 여러 경기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 달 동안 내 골과 내 도움을 기록하며 12월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황희찬 선수 또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올 시즌 많은 경기에서 세골과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울버헴튼은 최근 경기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대한민국의 태극전사들은 현재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초반 단계에 서 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팀에는 이른바 황금 세대가 존재합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외에도 김민재와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트로페 피온 결승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바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약 한 달간의 결장은 파리 생제르망 PSG 코칭 스태프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의 활약과 잠재력은 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과 코칭 스태프의 기대감은 매우 높습니다. 아부다비로 향한 손흥민 선수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의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영국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은 올 시즌 12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7번째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그의 프리미어 리그 총 득점은 115골로 리그 역대 2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리그 중 하나에서 자신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레전드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팀의 주장으로서 헌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많은 찬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과 주장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은데 이는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축구팀은 아시안컵에서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팀의 주요 선수들의 활약은 물론 팀워크와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과 경기 내외적인 영향력은 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그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팀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아시안컵에서의 승률이 90%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상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팀의 분위기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대회에서의 부상은 항상 국가대표팀에게 커다란 도전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핵심 선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어려운 테크닉을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재 한국 대표팀은 해외 대회를 마친 후 복귀하며 부상을 입은 선수가 없어 아시안컵에 대한 준비를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황희찬 선수는 아부다비에 도착한 직후 인터뷰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승리가 목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이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으며 소속된 클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대표하는 것에 대한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황희찬은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열정과 헌신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표팀은 한국의 축구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노력과 기량이 팬들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경기는 팬들에게 흥미진진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전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 쿠보 타케우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아시안컵 차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쿠보는 스페인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로 자신의 소속팀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프로 선수로서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일본 대표팀과의 관계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 선수는 아부다비에 도착하자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팬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파울루 벤투 감독과 함께한 장면이 담긴 영상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각 국가의 대표팀과 선수들에 대한 팬들의 다양한 반응과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일본 대표팀 모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각 선수들의 태도와 팀 내의 분위기가 대회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대회를 앞두고 팀 내부의 조화와 팀워크 선수들의 개인적인 감정과 전문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UAE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 그는 손흥민과의 만남을 통해 중요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이전에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벤투 감독은 손흥민에게 특히 중동 국가들의 전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언들은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더욱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부상 방지에 대한 팬들의 걱정은 항상 존재합니다. 주장으로서 그의 역할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국가 대표팀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건강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계약 상황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그의 계약 연장과 관련된 협상은 프리미어 리그 전반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손흥민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토트넘은 이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에이전트가 토트넘과의 재계약 협상을 중단한 소식이 영국 내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단 1년 6개월 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토트넘에게는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손흥민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다양한 스포츠에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데 특히 축구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집니다. 손흥민을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평가하며 자신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유럽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남미의 네이마르 영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왕세자는 손흥민 영입에도 큰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3천억 원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현재 아시안 컵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의 에이전트는 자본력이 풍부한 클럽들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매력적인 제안들을 조용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본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을 자신의 꿈과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으며 경기 환경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목표로 설정하고 많은 제안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손흥민의 영입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다음 시즌까지 선수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의 영입 우선순위 1위에 올라 있으며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클럽들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리버풀, 맨체스터시티 등의 클럽들도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클럽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격력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손흥민 같은 선수의 영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도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토트넘과의 재계약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뉴스의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을 기다리시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꼭 기억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